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검사하는 한 오픈소스 도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킹할 때 서브 도메인을 검색 방법 및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브 도메인을 검색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 사고 분석을 할 때 검사를 해보면 보통 메인 도메인보다 서브 도메인에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버거헌팅 쪽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모이애커 출신들이나 모이애킹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버거헌팅이라는 포상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용돈벌이나 아니면 기타 사업성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버거헌팅 범위 내에는 서브 도메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모이애킹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근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서브 도메인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확률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서브 도메인 체크하는, 환경 분석을 하는, 정보 수직하는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뭐 다양한 사이트, 서브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이렇게 도구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사이트들을 하나로 모아줘가지고 검사를 하는 도구가 바로 이 서브리스터라는 이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칼리리누룩스에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칼리리누룩스 2018년도 4버전으로 제가 테스트한 결과 그냥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서브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도구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OSINT, 우리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서브 도메인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트포스 공격 방식의 어떤 방식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 OSINT에 의해서 거기서 검색된 특정한 패턴들을 검색을 해서 도출되는 이 서브 도메인들을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브 도메인들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글, 야후, 빙, 마이두 이러한 검색 서비스들, 유명한 검색 서비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크래프트, 바이러스 토탈, 그래서 ThreadCloud, DNS, Dumpster, Reverse DNS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다. 여기에서 한 번에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서브 도메인 형태도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는 그러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격사를 해서 칼리눅스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Git을 이용해서 우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 clone, 그 다음에 패스트를 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예, 파이썬으로 이거는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Cat, 이렇게 먼저 보면은 이런 파이썬 모듈들은 지금 현재 칼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설치가 마냥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PIP install, minus R, 그 다음 requirement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환경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우리가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한 번 옵션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D옵션, 마이너스 B옵션, P옵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우선은 마이너스 D옵션이 도메인 정보들을 가져오는 서브드웨인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브루트포스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서브 도메인을 서브 브루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포트 정보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80, 443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서브 도메인에서 온리 포트 80하고 443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골라내는 방식인데 웹 서비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잘 사용하지 않는 포트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외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스레드나 아웃풋이나 그 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마이너스 2옵션 같은 걸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엔진들만 이용하는 거 여기서 기본적으로 많은 엔진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특정한 엔진들만 할 때 마이너스 2옵션을 줘서 여러분들이 검사도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줄이게 되는 거죠. 범위를요. 이렇게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바로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옵션을 먼저 주고 그냥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옵션 구글 쪽을 한번 볼까요. 구글은 여러분들 그 보상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버거 바운트를 프로그램을 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는 구글이 제일 좋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오 같은 데도 그렇고 아무튼 버거 바운트를 할 수 있는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면 실제 버거 바운트에 해당되는 그런 취약점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허가받은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런 것도 꼭 지켜주시면서 실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D옵션을 주면 바이두, 야오, 구글, 빙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패시브, DNS, 바이러스, 토탈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도 이야기했듯이 솔직히 어떤 침해대응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서브 도메인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이유는 그러한 정보들 어떤 바이너리 분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서 찍히는 그런 정보들 도메인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여기서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검색 서비스를 다 가지고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 있죠. 오픈소스 Git 정보들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19,999개 정도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IP 주소 정보나 이런 식으로 도메인 정보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OSINT에서 찍힌 그 정보들을 다 골라내서 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이제 무의미한 그런 도메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찍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 서비스 대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찍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찍히지 않은데 구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칼리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피어스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도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옵션을 80포트하고 43포트 그리고 그 엔진들을 조금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구라는 것은 단지 여러 도구들 중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골라내는 것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OSINT에서 여러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음의 형태들의 도구이다 그래서 추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서브 리스터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